쉴, 쉴 баб 것 같아 스, 쉴, 토, 컵 내가 누구게.. 내가 누구게.. 아 귀여워 애 좀än Frei 얘 다시 물어보자 synonyne? 했어요 안 돼요, 안 돼요. 알았어요. 어제 형의 죄를 아십니까? 어젯밤 형의 죄를 아십니까? 몰라요. 몰라요? 네. 어제 라면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쑥쑥하지 않았습니까? 된다며요. 그래요, 안 돼요. 나 요즘 너무 배고파요. 또 햄버거 먹었잖아. 지금 말고요. 정빈아,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. 아, 뭐 머리가 혹시 무거워.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줄 거야? 됐어, 됐어. 됐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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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베개도 해줄게. 응? 아, 디나. 밥 먹고 바로 자면 안 된다니까. 더블티지간도 있어. 있어요? 어, 찾았어. 도착한 안녕. 안녕? 안녕. 이거 약간 다크다크하다고. 반영해. 예, 예. 예, 예. 얘가 요즘 우리 걷는다면서 더 컵니다. 자꾸 따라다닙니다. 자꾸 따라다니면서 우리 자꾸 찍으면.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. 형님. 여러분, 잘 보시면 형님의 포인트는 아주 올 겁니다. 빨간색 잘 원하십니까 형님 완전 올블랙 형 네 진짜 올블랙 있어? 안녕하십니까? 오늘 올블랙으로 맞춰온 스키즈를 담부해 보러 온 스트레이키즈 지재자 한민석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흰색 스트레이키즈의 리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반갑니다 감사합니다 리누 형은 저것만 벗으면 올블랙이야 그래? 나도 올블랙으로 오 넷 참맥이 참맥이 총 좀 보여 오 저 빨아졌다 변화했어요? 좀 멋있어졌는데? 그러면 안 돼 안 돼 머리빨이 머리빨이 그럼 저희 블랙키드 한번 가볼까요? 예 블랙 스트레이키즈 스텝업 갑시다 오늘은 아몬드 초콜릿 먹방을 할 거야 토커야! 토커야! 이게 바로 토커라는 거야 잘 지냈대 맏형들이 모였네요 맞습니다 저희 제일 큰 형님 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은 옷이 좀 가와이하시네요 오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네 저 사투리 좀 알려주세요 형님 내 사투리 못한다 아이가 소울 사람 다 됐다 아이가 소울 사람입니까 소울 사람 오늘 라디오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못하면 토커가 실망하잖아 그러면 안 돼 지켜보고 있을게 지켜보고 있을게 나도 토커 놀래 네 엠카 첫 갑분싸 이야 아 이렇게 또 교복을 입고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이러고 갔으면 혼났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후드를 입고 마일을 크게 입었어 야예인 예 우리 야예인 어 머리 볶았네 귀엽네 볶았습니다 야예인이 너무 귀엽네 황현진씨 왜 부르시죠? 나 말고 황현진씨 되게 현진씨 의상이 되게 스테이 겸둥이 슛둥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 않니? 슛둥이들이라 할게 어? 헐 헐 시그니처 얘는 그래서 뭐예요? 너의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거니? 아직스 자 스테이는 OO이다 정답 사랑이다 제 마음도 들었고 독 독고 독고 양치를 안 하고 방치하면 충치가 생기지 오 맨 제 취미는 하니를 없어지게 하는 거죠 한 번 하니를 없애보도록 하죠 이 생각에서 하니 없애요 하나 둘 셋 네 쇼 안녕 안녕하세요 뭐야 예 안녕하세요 시원한 햇빛만 걷기만 해도 기분 좋은 거 같아요 일요일이니까 선데이 워닝 불러야 돼 먹었네 한 달만 버텨줘라 강아라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아 이 돌이 차이 뭐야 원래의 장난감 지성이 놀랄 줄 알았어 우와 뭐야 딸사 한 명도 안 놀랬거든 안녕 안녕 그 아이는 뭐니 이름이 있어? 응 뭐야 이름? 한 야 우진이 형 어?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아요 왜요? 방금 인스타도 올렸는데 네 선데이 머닝이라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날씨가 되게 좋아서 아 진짜요? 오랜만이에요? 제 기분도 좋아졌어요 아 진짜요? 애토커가 좋아진 것처럼 이 친구가 애토커 그리고 얘가 어른 같이 입고 싶다고 말했어 그래? 애토커가 그래? 나 어디 봐야돼 레디 액션 우정 얼굴이래 우와 재생했지 형 이따려 형 이따려 봤어? 봤어 나 봤어 봤었어 동생한테 토커는 못 봤어 토커야 잠시만 눈 감아봐 저 눈 감아봐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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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 찍어 안 감아봤는데 다 멍들었어 다 멍들었다 다 멍들었다 다 멍들었다 승민이는 멍들었어요 승민이는 내년에 스물인에 열여덟 사람 많아요 띠에 대해 못 본 걸로 우리 토커는 지진이 너무 vie 멍들 지진이 지진이 Being 지진이 지진이 명함이 되었을 때 우리 팬분들이랑 우리 스테이랑 손을 재면 나보다 큰 스테이가 많을까? 근데 얼마 전에 나보다 작은 스테이를 만났어 아 진짜요? 여러분 손가락이 필요해 내가 이따 하니 그 엉따 틀어놓을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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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엔 엉따 줘 봐도 모른 척 해야 돼 알겠어요 괜히 알려주면 안 돼 승계탕이 오까봐 열 취어리지 엮치 얼이지 무시겠지 살이 어지러워야 냉장고를 들었더니 사이다를 써 완벽했다 저희 노랗자 선배님이 저희 인정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정말 리스펙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토커야 너도 인정? 예에에에에 토커야 우리가 싫니? 아 아니래 너무너무 좋지? 아 좋대 그래 일곱 멋있네 토커 먹더라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으신 우리 스테이 마지막 방송이였 울지 마요 marched 마지막 방송이었지만 저희는 더 멋있는 곡들이나 더 멋있는 퍼포먼스 더 멋있는 비주얼 더 멋있는 빈주얼 스테이 약소 프로미쓰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독허도 이제 가야 되구나 독허야 이 오빠가 독허가 너무 자존심이 어떻게 하라고 잘생기면 다 오빠래 오빠가 말이야 야 나와봐 내가 얘기 좀 하자 독허야 오빠가 금방 돌아올게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게 오빠가 알았지? 많이 피곤하지? 수면제를 놔줄게 마지막으로 보는 하늘인가? 짜잔 여러분들 다 출석을 하시면 저희가 이 예쁜 스티커랑 편지까지 쓴 포토카드까지 드려요 장빈이 것도 보여줘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장빈이 것도 빨리 보여줘 조용히 해 절대 열심히 쓰는데 잘 보여줘요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써요 나 알아 진짜 나 형이 진짜 열심히 쓰는 거 알아 맞아요 으으 제가 봐도 글씨가 이상해요 글씨가 이상해요 제가 봐도 글씨가 못났어요 형은 진짜 열심히 써 한해 형은 불필요 아 마 에잇 왜? 왜? 뭐가 얼마나 불필요? 얼마나 불필요? 에잇 에잇 야 이게 왜? 에잇 아예 나 굉장히 잘 에잇 굉장히 잘 잘 될 수 있나 슈태이 올툴이라니 내 그대에게 그 상을 주겠네 사랑 아하 아하 어? 이거 붙여도 되나? 이거는 얼굴이 아니에요 어 나 창빈 초 색깔이 잘 어울리네 한 팩 더 갖고 가야지 한 팩 더 갖고 가야지 반응이다 바이 바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라 아리 아리 라라 아리 밀라 아리 쑤리 람라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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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민 studying 조인 잘생겼어 잘생겼어 한 번 하면 아니, 한 2만 남으면 딱 안 돼? 딱 5명이 나오네 I am good 등장 good 범범범 오케이 우리 이제 토커와 이별할 시간이래 아~~ 괜찮아 영광고생했어 하지만 하지만 우린 토커와 영원한 이별이 없어 토커와 이별 잠깐 쉬는 것 뿐이야 맞아요 맞아요. 아 귀여워. 뭐야. 어 미안. 이거 마을에 무서워서 볼도 먹기 좋고 이거. 여기 사면 낙이 없어. 안 사면 되잖아. 엄청 좋은 생각이 들어요. 컴퓨터의 다음에 또 봐. 어쨌든 다음에 보자.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너의 곁에 다시 있잖아. 더 멋진 모습으로. 맞아. 창빈이 형이라 나는. 더 귀엽고 깜찍한 모습으로. 안녕. 안녕.